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3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8월에만 벌써 세 번째 51%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데스크는 지난 1일 이더리움 클래식이 처음으로 51% 공격을 당한 사실을 제일 먼저 포착한 채굴업체 비트플라이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비트플라이는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7000블록, 지난 이틀간 채굴된 블록을 재구성했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난 두 공격은 각각 3693블록과 4000블록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는 ETC랩스는 지난주 급락하는 네트워크의 시레이트를 안정시키고 향후 51%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ETC랩스 기술 코디네이터 스테반 로아는 코인 데스크에 이번 공격 시점이 작업 증명에 대한 혁신에 대해 다룬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지라 매우 의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개발을 지원하는 ETC협동조합은 토요일 공격 이후 트위터에 오늘 일어난 공격에 대해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제안받은 해결책을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달 일어난 지난 두 번의 공격으로 OKEX 거래소는 심각한 보안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클래식 입출금 검토 기간을 2주로 연장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는 이더리움 클래식 연구 선물 계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FTX는 현물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네트워크 불안정성이 선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51%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두 번째 51% 공격을 받았을 당시보다 약 4% 하락한 $6.86에 거래됐습니다. 이달 동안 $6에서 $8 사이의 가격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일러 윙클보스는 트위터에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테일러 윙클보스는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큰 부스터라고도 말했습니다. 모건 크릭의 공동 창업자 앤선이 폼플리아노는 트위터에 재미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클럽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돈을 인쇄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사람들은 치솟는 주가에 환호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달러 인쇄를 중단한 후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미 연준은 당분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7일 잭슨 홀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당분간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허용할 것이며 제로금리 또한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세명은 트위터에 연준의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투자자들은 연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창업자 헤이든 애덤스가 트위터에 유니스왑의 24시간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코인베이스를 넘어섰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의 트위터를 살펴보면 유니스왑의 하루 거래량은 4억 2,600만 달러로 3억 4,800만 달러의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풀쩍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세명은 트위터에 믿을 수 없다. 1년 전 누가 탈중앙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디파이가 최근 얼마나 핫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위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위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